삼척 관광문화재단이 임원 구성을 마치고 오는 15일 창립 총회를 개최합니다. 삼척시는 이사장의 삼척시장, 대표이사의 한국관광공사 기획조정과장을 지낸 옥종기 씨를 선임하는 등 이사회와 감사 구성을 마쳤으며 오는 15일 삼척관광문화재단 창립 총회를 열 예정입니다. 삼척관광문화재단은 일사무국과 경영기획팀, 콘텐츠운영팀, 브랜드 마케팅팀 등 모두 3개 팀, 20여 명 규모로 구성돼 삼척의 관광과 문화 인프라를 늘리고 홍보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. 강원 뉴스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